드디어 OOTP23이 스팀에 출시되었습니다. 예약구매와 마찬가지로 10%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퍼펙트팀의 경우 베타과정에서 불안정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바로 게시되지는 않고 월말 또는 다음달을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컴투스의 인수 이후로 라이센스가 공식지원이 되었는데 일부 이군선수들 및 은퇴선수 그리고 한국인 코칭스태프들은 감형화 처리되어 있습니다. 이름을 정상화한 게임 파일에 관하여는 스포츠 시뮬레이션 카페의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전의 방송들을 통해서 달라진 부분들을 언급해드렸는데요. 불안정한 부분들은 5월 중후로 점차 개선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후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